한 달 5월입니다. 저는 지금 안산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여름이 오기도 전인데 이곳의 열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뒤편으로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멋진 그림도 있습니다. 이 두 분 굉장히 심취해서 그림을 보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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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이제 사진 좀 찍기도 하시고 심오하게 감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어땠에 여기 와보시니까? 오늘 안산 거리극 축제한다고 해서 천안에서 같이 놀러왔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기억 남는 작품 있으세요?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게 제일 좋아서 이게 기억에 남고 날씨 좋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나는 축제 여러분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뒤편에서는 정말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술 작품 중에 말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작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들을 갖다가 이런 판넬을 같이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직접 참여해 본 소감이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작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트아트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밝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같이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시끄럽고 흥겨운 음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쪼쪼쪼쪼쪼쪼 보이세요? 지금 디제이들이 디제잉을 하고 있고요. 멋지게 춤을 추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잠깐 보여줄게요. 신나게 춤을 추고 계세요. 신나게 춤을 추고 계세요. 굿굿굿. 안녕하세요. 지금 땀 흘리면서 춤추고 계시는데 왜 여기서 춤추고 계세요? 여기 음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같이 한번 흥을 돌아볼까요? 시작. 아카필러. 아카필러. 신나게 신나게 안산거리급 축제. 안산국제거리급축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볼 거리 즐길 거리가 한가득인데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들 화면에 모아봤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화면 고정해 주세요. 이번 축제 기간에 문화광장 전체가 예술가들의 피, 땀, 눈물 그리고 끼를 분출할 공연 무대가 됩니다. 규모만큼이나 다채로운 공연에 무엇을 봐야 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네,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이 들고 있는데요. 거리극의 묘미는 시민들과의 소통이죠. 공연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각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춤과 음악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한 여인의 삶을 다시 되짚으면서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는 거죠. 네, 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사로잡힌 관객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맛은 궁금해 근데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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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